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살아가면서 거대한 벽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10월 7일날 청와대 연인관에서 열린 수석 및 보좌관회에서 현재 시국에 대한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제가 접하면서 우이독경, 소기의 괭일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뭐 이런 문장들이 또 이런 글기들이 흘러갔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시국인식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국인식과 너무나 다르고 그냥 너무 다른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렇게 표현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대통령의 시국인식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인명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자익과 우익의 길거리의 맞대결 현상 그리고 이런 현상의 확산에 대해서 대통령의 시국인식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그날 발언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장외 집회의 엄청난 규모를 미루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분명히 국론 분열이죠 두 번째 대통령의 말입니다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수고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대통령이 앞으로 해결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대통령 말을 들어보시죠 세 번째입니다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포연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 문제 해결책은 모두 대통령이 치고 있죠 절차에 따라 해결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이성적인 판단하고 본인의 양식에 따라 지금 당장 처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번째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계획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국론 분노래 핵심 중의 핵심은 검찰계획이 아니죠 검찰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이자 소망이자 또 특별한 관심거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조국을 퇴진시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시국인식에 대한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화문 집회는 눈과 귀를 감고 서초종 집회는 눈과 귀를 활짝 열었다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파적 이득과 입장을 명백히 밝힌 그런 발언이다 대규모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이 주목한 것은 오로지 검찰계획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그건 서초동 집회발 요구상황이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내리할 정치적 선택과 책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청취권과 법무부와 검찰에 다 돌려버린 겁니다 두 집회에서 핵심은 조국 사태를 다른 한쪽은 조국 수를 외친 겁니다 검찰계획이란 것은 그냥 갯다리에 들어간 보완적인 요구사항이죠 대통령은 문제를 직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검찰계획은 검찰의 손을 떠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는 모두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검찰계획은 대통령이 굳이 언급지 않더라도 정치 일정에 따라서 국회에서 처리해서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경제사항과 관련된 그런 상황들이 악화되고 현안 대책들이 많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또 지소미아 파기 문제라든지 북의 미사일 발사 문제 미국 비핵가의 실무협상 무산 문제 등 다양한 국정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한 그런 문제를 조속한 시간내에 마무리 짓지 않겠다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서 정말 위험하고 현명치 못한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외부 상황들도 불확실이 증가하게 되면 일단 관리하거나 통제 가능한 영역부터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나가서 가능한 한국 경제나 한국 사회가 불확실성을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대통령 뜻은 드녀 다릅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 조국권을 언급증을 전혀 안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국토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분녀를 막고 통합을 조장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가 대통령의 이이고 또 대통령 역할이 돼야 되는 거죠 당분간은 대통령 자신이 전혀 수행할 의도가 없다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힌 그런 발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